앉아, 앉아. 저를 보고 막 무조건 달려들지는 않네요, 지금. 예전에 메리라고 하는 카네코로소가 있었거든요. 잠시만요. 앉아. 소리도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울림통이 와. 통제만 해주시겠어요? 네. 지금은 서 있는 데서, 서 있는 데서 그런다. 오케이. 보호자님 걸어서 이쪽 왔다 갔다 해보시겠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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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만 있어주세요. 네, 괜찮아요. 지금 딱 저 표정이거든요. 얼굴, 가슴, 엉덩이는 그대로 있고 눈만 왔다 갔다 움직이는 저 표정이에요. 알겠어요. 여기 너희 집이야, 알았어. 아무 짓도 안 할 거야. 아무것도 안 가져갈 거야. 앉아. 오케이. 이렇게 지나면. 이리 와. 말아보시죠. 이리 와. 고호자님 잘 잡으신 거예요? 네.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? 제 손도 안 보고요. 제 얼굴만 봐요. 그리고 얘는 점프해서 제 얼굴 쪽으로 올 거예요. 겁나는 애들은요. 다리나 손을 울어요. 그런데 얘는 얼굴 쪽으로 와요. 지금도 그렇고요.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도요. 순간 다가오면 점프하기 위해서 해요. 지금 저 줄 딱 맞춰놔요? 100% 올라타면서 이렇게 쳐요. 점프할 것 같아요. 네, 네, 네. 가만히만 있어주세요. 괜찮아요? 가만히만 있어주세요. 괜찮아요? 가만히 있어주세요. 괜찮아요? 가만히 있어주세요. 네. 괜찮아요, 네. 지금 꼬리 움직임을 보면 경계하는 게 맞아요. 저 친구들은요. 보호자가 없어도 고랑질 내지 않을 거예요. 보호자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자기를 믿고 하는 거예요. 자기가 세니까.